사부님 하산하겠습니다 쉿 안 돼 문제를 낸다 문제를 해서 네가 맞히면 쉿 하산 만약 못 맞히면 쉿 아미노산이다 잘 들어 문제를 낸다 보물상에 병들을 모두 다 모아온 거야 근데 작은 병들은 다 치웠다 그럼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는데요? 네가 남았지 긴 병만 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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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포수가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를 빵 쌌어 토끼가 피해서 도망갔어 그럼 그게 토끼인 거야? 그리고 거북이가 기어가다가 갑자기 오바이트 했어 왜? 속이 거북해서? 속이 거북해서? 내 먹은 게 있잖아 자 이거 받아라 표주박이야 이게 뭡니까? 박준형 굴 자동네 장관님 하산하겠어 안 돼 문제를 낸다 문제를 해서 네가 맞히면 쉿 하산 마냥 못 맞히면 대령관님 잘들어 문제낸다 나는 누구일까요? 입주의를 잘 봐야 돼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게 뭡니까? 진하늘이 25세 이번에 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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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어? 이걸 입에다 넣었어 이게 탁 뺐어 그러면 마우스 볼이야?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이야? 더블 클릭이야? 한 가지 떼어먹은 게 있잖아.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. 그리고... 그게 뭡니까? 광마우스요. 광마우스요. 명마라.